지금 내가 동생을 가고 내가 동생을 넘어오는 것 같아요. 사실 발이 났을 때, 그러면서 혼내로서 그 배우는 영국이 다 한 가지 실천이 있구나. 그 배우는 영국이 다 한 가지 실천이 있구나. 그 배우는 그런가고, 지금 내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진짜로, 사람이 때문에 진지하니까 내가 진지할 때 돌아와라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. 그 징계라는 장면이, 실제 성질이 나와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거기 계신 분은 어떤 거 아들 징계하고요? 교육을 지켜놨어요. 교육을 지켜놨어요. 트윈이, 아들이 아들 되는 것 같아요. 훈련시키는 그 징계를 찍어요. 그럼 이게 아니라, 젤리 찍어먹고, 이런 거 많이 tell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강한 음식을 먹고 처음에 처음 날 거 아니야? 뭐? 근데 그 기회가 하름땡에 맞춰졌어 아, 난 또 오실래요 음 근데 이 제품이 그니까 제가 고치는데 고치 그니까 고치 그니까 서울과 경고를 드리고 이제 서울과 경고를 드리고 아, 서울과 경고를 드리고 사이의 아, 너너너너너너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